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회불 아래 벌고 승리 삼아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블루님, 인수위 때 기재부가 예산 남아돈다고 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어제 그때 얼마나 화가 났었습니까? 아니, 코로나 지원금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애타게 불을 지질 때 기재부가 돈 없다고 배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막상 윤석열 정권 들었으니까 갑자기 없던 돈이 나와서 몇십조가 나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때 화가 났었습니까? 그래서 그 기재부 장관 우리 얼마나 욕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의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거 기억하시죠? 자, 어쨌거나 분명히 흑자 상태에서 곡관을 넘겨줬어요. 근데 지금 세수가 50조가 부족하다.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차죠, 기가 차. 윤석열 툭 하면은, 뭐 재정이 방만했네, 어쨌네, 떠버리고 있었는데 자, 재정 방만 좋아하고 있네. 그때보다, 어?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빚을, 아, 재정이 방만 운운했으면 지가 빚을 갚았어야 정상 아닌가요? 빚 갚기는 커녕 지가 더 빚이 많이 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차관을 준다고? 무기사라고 차관을 준다고? 아이고, 내 참. 10조씩이나 준다 그랬죠? 예, 80억 달러. 우크라이나에 차관을 준다고? 도른 거지, 도른 거지. 아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뭐, 2천조? 뭐 그렇게 돈을 벌거래매. 돈 벌기는 커녕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있네? 무슨, 아이, 그 택도 아닌 소리.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요. 그 신기루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뜬구름입니다. 전쟁이 끝나야지 재건 사업을 하죠. 전쟁 안 끝났는데 재건하는 거 봤습니까? 전쟁 한참 하고 있고 러시아가 미사일 퐁퐁 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재건 사업 한다고요? 진짜 미쳤지, 미쳤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건 사업에 80조씩 투자, 80억을 투자한다고? 차관을 준다고? 아이고, 참. 아니, 우리 국민들 지금 추경하자는데 추경은 안 하고 있으면서 너무나라에 돈 빌려준다고? 미친 거죠, 이쯤 되면은. 아휴, 참. 아휴, 참. 답답합니다. 이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차관 준다고 이렇게 난리 떠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저거 처갓집, 윤석열 처갓집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들어갈 거거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 대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처갓집 돈벌이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휴, 진짜. 예, 오드리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헤쳐먹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아휴, 속 터지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 그냥 빨리 들어갈게요. 제가 이게 너무 소도가 좀 길었죠? 지금부터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명락대전의 승패, 대의원제가 가른다입니다. 자, 명락대전 이미 시작됐다라고 제가 엊그저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명락대전 몇 월? 명락대전 몇 월? 맨 처음에 제가 4월이라 그랬나요? 맨 처음에 3월이라 그랬다가 5월이라 그랬다가 자, 드디어 결국 8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맨 처음 얘기한 거는 10월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10월. 그랬는데, 자, 결국에 명락대전 8월이 터졌습니다. 사실 뭐 제가 10월, 8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은 이낙연의 귀국 시점과 맞췄던 겁니다. 그리고 10월이 넘어가게 되면, 올해 10월이 넘어가게 되면 공천 문제에 이낙연이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낙연이 귀국하고 난 이후 그다음에 공천에 개입할 수 있을 시기, 그러니까 6월부터 10월 사이 그렇다면 가장 적정한 시점은 8월부터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던 겁니다. 그게 명락대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일단 선제 공격은 이낙연 쪽에서 했습니다. 검찰의 지원 사격을 받아가지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얘기를 또 떠들어댔어요. 사법 리스크를 제일 많이 떠드는 새끼가 누구더라? 이상민이죠. 이상민, 서른, 김종민인데 오, 놀랍게도 지금 서른이 지금 깨깽하고 있고요. 김종민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왜? 얘들 뒤에서 압약하고 있어. 겉으로는 지금 말하기 곤란한 거지. 설훈 같은 경우는요. 이정근 파일, 돈봉투 사건의 시발점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한테 이정근 파일 이런 걸 넘겼다고 하잖아요. 그 이정근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서른 의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조용해요. 김종민 의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용하죠. 지금 혼자 설치는 것은 이상민 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이낙연계의 화력이 많이 준 거는 분명해 보여요. 하도 많이 두들겨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하여튼 지금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제 공격을 시작했지만 이낙연계의 공세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낙연은요. 아마도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주저앉혀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와해시켜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시누이 폭로 이런 게 막 나왔던 걸로 보여요. 시누이 폭로를 과연 친낙계에서 했을까? 라고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볼 땐 친낙계에서 한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친낙계에서 공세를 펼쳤는데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이 공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일단 선봉에 설 수 있는 장수들이 원래는 3, 4명씩 됐었는데 한 사람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이 분명히 지원 사격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화력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검찰 화력 지원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검찰은 백현동하고 이 쌍방울 건으로 두 개를 다 가지고 이재명을 폭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쌍방울이 화력 지원에서 빠져버렸죠. 백현동을 꺼내들었지만 백현동만 가지고는 화력이 부족해요. 부랴부랴 조민을 끌고 왔습니다만 그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켰죠. 결국에 외부 화력 지원이 없다 보니까 미군의 공습이 없었으니까 지상군만 갖고 있는 친낙교로서는 기운이 아무래도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지들이 가지고 있던 전력이 총동원된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격을 한 겁니다. 반격이 제대로 먹혔죠. 바로 대의원제입니다. 대의원제 김은경 혁신안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김은경 혁신안을 잠시 살펴보면 이래요. 공직윤리 위반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그다음에 3선 이상 공천을 받은 사람 3선 이상 같은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줘서 현역 의원이 탈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진 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성적이 나쁜 국회의원을 하위 20%만 잘랐는데 앞으로는 하위 30%까지 자른다. 그 다음에 정치 신인들이 지금 현재 당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들과 함께 균등하게 대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많이 얘기가 됐었죠. 특히 3선 이상 공천시 페널티 요 부분은 오랫동안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도 가져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공천은 나 출마 안 한다. 라고 공언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당대표를 선출할 때 대의원 투표를 없애고 당원 70%에 여론조사 30%를 포함시키자 당대표 선출 시에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을 줄이겠다. 아니, 없애겠다라는 얘기죠. 1인 1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의원들이 거의 당대표 선거를 좌우할 수 있게끔 만들어뒀어요. 권리당원이 아무리 많은 투표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아무리 지지를 하더라도 대의원이 뒤집어버리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둬 있죠. 이런 구조를 혁신한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돼 있는 현재 구조를 개혁한다는 거죠. 이게 대의원 폐지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만 글쎄요, 폐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대의원제는 직선제를 한다는 전제하에 남겨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의원이라는 거는요 유권자들, 자신을 뽑아준 사람의 의사에 종속되는 사람을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의원도 있고 대표도 있고 대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하필 대표라고 안 하고 대의원이라고 할까? 대의원이라는 건요 유권자들의 의사에 종속되는 대표를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유신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있었죠. 거기서 대통령을 뽑았잖아. 통일주체 국민회의 할 때 거기 포함되는 구성원은 의원이 아니고 대의원이라고 했어요. 통축,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대통령법동기구 통대 여기에 포함되는 구성원은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누구를 뽑겠습니다라고 유권자들한테 말하고 뽑거든. 그래야지 뽑히거든. 전두환 때 대의원 제도도 전두환 때 선거인단도 비슷했죠. 선거인단 제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누구를 뽑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투표하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뽑겠다라고 하고 가서 투표하죠. 이게 대의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에서도 이런 형태의 대의원이 운영이 된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이번에 대의원제 폐지안이 나왔습니다. 이거 찬성할까요? 말까요? 당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찬성해! 더 많이 나왔어. 오케이. 그럼 저는 가서 찬성하고 오겠습니다. 탄성표 찍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의원제는 어떻습니까? 뽑아주는 사람이 누구? 당원이 아니라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인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돼? 뽑아주는 사람. 유권자의 의사에 종속된단 말이야, 대의원이. 그러면 뭐 당협위원장이 뽑아줬으니까 내가 당협위원장 의사에 좌우되겠네. 그렇죠? 이런 대의원은 없애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의원제를 존속시킨다면 뭐? 직선제. 직선제로 하잖아. 이게 김은경 혁신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대로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수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박이라는 말 쓰지 말라. 이런 말 하시는 것 같은데 수박이 뭐 어때서요? 수박 뭐 멸칭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이낙연이 툭하면 뭐 반대파에 대한 멸칭 쓰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던데 야 인마! 곰팡이보다 낫다 이 새끼야! 곰팡이라며! 곰팡이보다야 수박이 100배 낫네! 아니 뭐 수박이라 했다고 징계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러면 곰팡이라고 한 놈은 놔둬야 됩니까? 걔야말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네 어우 진짜 열 받았어요 여튼 수박들은 김은경 혁신안이 통과되면 아마 발붙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김은경 혁신안을 주저앉히려고 엄청나게 공작을 벌렸던 것 같아요. 여론조작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혁신안이 발표조차 되지 못하게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도록 엄청나게 공작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실패했죠. 일단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하는 데까지 갔고요. 발표하자마자 이 첫날 출구기사만 3,600개가 넘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세봤어요. 3,613개까지 나옵디다. 자, 그 다음에 각종 검찰발 기사를 압도했어요. 부정적인 기사는 거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론조작에 실패를 한 거죠. 결국에 이 김은경 혁신안이 중간에 주저앉았어야지. 그래서 발표조차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발표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공론화된 테이블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싫으나 좋으나 박광온이 좋아하든 말든 고민정이 싫어하든 말든 이제 이 혁신안, 특히 대의원제 폐지는요. 공론화장에 올라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여기를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발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의원제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잖아. 지금 벌써 한 표당 가치, 대의원 한 표의 가치가 일반 당원 60명과 맞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당원 한 표의 가치가 대의원 한 표의 가치가 일반 당원 100명의 가치까지 가질 수 있겠더라. 이런 계산까지 나왔어요. 그 사이 당원 수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상황에서 대의원제 그대로 두자 말 못해요. 그러니까 수박들 입장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느냐. 반대를 대놓고 하고 싶은데 반대를 대놓고는 하면 안 되니까 어정쩡하게 지금 논의하는 건 그닥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타협안이 있을 것 같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재명 대표가 일단 첫 번째 대결에서는 이긴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아마 수박들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지금 공개적으로는 지금 반대의 의사를 밝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고민정, 서영교 이런 분들인데 그런데 차라리 고민정이나 서영교는 떳떳하기나 해.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뒷구멍으로 호박씨는 안 까잖아. 그런데 박광훈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가고 있어요. 엊그저께 비공개 회의에서 대의원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개혁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아니, 고민정이고 서영교고 떳떳하게 자기 입장 밝히고 욕먹으면 욕먹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정치인의 바람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박광훈 얘는 꼭 얘 가서 나불거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되게 비겁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야, 너는 남자도 아니다. 이런 소리 들었을 거야. 아니, 서영교 의원하고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 본인이 이렇게 떳떳하게 딱 말하잖아. 본인의 입장에 이렇게 얘기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얘는 왜 뒤에 가서 이 지랄이야? 그것도 대놓고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 아우,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논의할 타이밍은 아니다. 아우, 조금 급하지 않을까요? 요라고 있네. 이런 숨, 개소리 일어나요. 이런 걸 보고 개소리라 그러죠. 지금까지 이 수박들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무언가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킬 때, 작년 3월에 통과시킬 때도 이 애들, 수박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아우, 지금 굳이 정권 말기에 굳이 이런 걸 통과시켜야 되느냐고. 쇼하다가 개작살이 났죠. 개작살이 나고 난 다음에 어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깨갱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얘들 뒷구멍에서는 다 이렇게 헛소리를 찍찍 하고 있습니다. 자, 대놓고 반대는 못하는 거지. 자기들이 봐도 대의원제가 문제는 있기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반대는 못하고 아, 지금 논의할 땐 아니다. 논의할 때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때입니다. 왜 지금이 아니야? 지금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왔잖아요. 대의원제 문제 있다, 문제 있다. 1년 넘게, 아니 2년 가까이 계속해서 대의원제도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이 되어왔으면 왜 더 미루려고 그래? 전당대회까지 미루려고? 전당대회는 또 전당대회가 임박했으니까 또 미루려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 문제 됐잖아, 그렇죠? 지난번 전당대회 땐 대의원들의 표가 너무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 라고 해서 대의원제 개선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도 아우, 이거 임박해가지고 전당대회 임박해가지고 왜 제도를 바꾸느냐? 라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러는 거요? 이거는 수박들이 늘상 써오던 그런 방법입니다. 겨우 한다는 얘기가 대의원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아, 영남권 소외 이런 거라도 이런 거는 해결해줘야 되지 않냐? 영남권이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서는 소외 맞는 지역이니까 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제도가 대의원제당이니까 남겨둬야 된다. 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흔히 보던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고 이게 사실 부작용도 있어요. 이런 식의 화법은 수박들이 늘상 쓰던 화법입니다. 언제 이름떨을 썼다? 재작년에 검찰개혁안을 우리가 세게 밀어붙이려고 할 때 언론개혁법 세게 밀어붙이려고 할 때 당시 고민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거론할 때가 아니다. 이게 언론개혁 왜 하자는지 취지는 알겠는데 이거 언론자위를 침해할 수가 있다. 딱 지금하고 화법하고 논리구조가 똑같죠? 그와 똑같은 논리로 지금 대의원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지난번 전당대회 때 작년 전당대회 때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언론개혁법 반대한 부분은 자기가 알목쌤가 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이유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민정 의원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대의원제의 순기능도 있는데 무작정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작년 검찰개혁법, 언론개혁법이 한참 뜨거워졌을 때 그 개혁의 요구를 좌절시켰던 그 수박들의 논리와 똑같아요. 당시 이낙연이 딱 이런 논리로 당내 여론을 무마시켰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아니 이번에 또 속으면 세 번째 속는 거죠. 윤석열 징계해야 된다고 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징계하자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야 할 수 있다. 그걸 국민의힘인 애들이 악용할 수 있다. 이딴 논리로 그 당시 윤석열 탄핵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탄핵 주장을 무마시켰어요.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비슷한 논리로 무마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대의원제를 똑같은 논리, 똑같은 구조로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속아야 되겠습니까? 우린 절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서영규 의원도 그렇고 이 대의원 제도가 영남권을 배려하는 이런 제도라서 없애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장면은 민주당 대의원제, 대의원 대회 하는 모습입니다. 2011년의 모습이에요. 난리가 났지, 이때. 영남, 호남, 지역별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대의원회의장에 와가지고 멱살잡이하고 생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같은 당 안에서 대의원 대회를 하는데 이런 생난리가 나야 됩니까? 보세요. 씨름도 아니고 무슨 한판승을 하나요? 멱살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또 있습니다. 보세요. 이봐, 이봐, 이봐. 소동도 소동도. 이 생생 소동이 없어요. 구태의 근원입니다. 대의원 제도가 뭐 어떤 뭐 그 순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보시다시피 이 싸움 박질의 근원이에요. 싸움 박질장이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그리고요. 영남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 영남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의원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 누구예요? 조경태죠. 지금은 저쪽 당에 가 있습니다만 얘 국회의원 4선 중에 3선을 민주당으로 했어요. 얘, 이 사람은 정정복이라는 사람입니다. 황보승희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과 아주 가까운 분이시죠. 황보승희 의원한테 뭐 돈을 대줬대나 아니면 뭐 이분이 또 뭐 그 실질적인 뭐 내연남이래나 뭐 그런 분이죠. 자, 이 사람은 배재정 전 의원입니다. 이 사람 다 부산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당협위원장 했고요. 부산에 부산 시당의 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명하는 대의원 이게 영남 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을 위한 배려입니까? 한 번 여쭤보고 싶네. 내가 이외에 더 지금 쭉 늘어놓을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내가 사진을 안 올렸지만 최인호 전재수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수박이라고 치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굳이 해야 돼요. 즉 영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수박들 사실 이 배재정이고 조경태고 정정보이고 이 사람들이 지역 민심 지역 당심을 따랐으면 일찌감치 나갈이 됐을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대의원들 자기 자기가 몰고 다니고 있던 그 대의원들 그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 선씩 해먹고 아직까지 당협위원장 해먹고 있었고 정정복도 마지막까지 탈당할 때까지 영양극력을 행사했었어요. 이게 수박을 위한 영남에 있는 영남 수박을 위한 배려이지 영남 당심과 민심을 위한 배려입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의원 직선제를 시행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의원 직선제를 시행을 하면 영남을 배려하기 위한 대의원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 당협위원장이 대의원을 지명하는 형태가 된다면요. 권리당원 지역 권리당원이나 지역 민심을 배려한 제도가 아니고 지역 수박들을 배려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영남 호남 가릴 것 없이요. 구태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는 것이 대의원제입니다. 영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를 존속시켜야 한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강원도처럼 소수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남 대의원제를 남겨둬야 한다? 좋아요. 그러면 직선제를 뽑자고요. 직선제로 해야죠. 그죠? 직선제로 하자고요. 왜 당협위원장이 지명을 합니까? 당협위원장이 지명하는 대의원제는요. 수박들을 위한 잔치예요. 강원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강원도 지금 춘천은 누구? 허영? 그다음에 원주는 누구?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원주 다 지금 개혁에 발목을 잡는 민주당 개혁에서 발목을 잡고 지지자들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개딸이니 훌리건이니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이 춘천지역구의 허영 의원 같은 사람은요. 수준 참 저열하더라. 참 누구만 하고 있잖아. 창렬하더라. 요새 말로는. 자 괜히 엉뚱하게 영남 핑계 대지 마세요. 매우 불쾌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입니다. 박다원 어디가니님 대의원 직선제 또는 폐지 예 맞습니다. 음 서영교 의원이 혁신위 안건에 동의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개인의견 표현했을 것인데요. 의견도 표현 못하면 공산당 아닌가 예 어디서 오셨던 분인가요? 제가 뭐 서영교 의원 딱히 많이 욕했나요? 하하하하 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야말로 공산당 아닌가요? 서영교 의원은 의견 표현을 해도 되고 저는 의견 표현하면 안됩니까? 자 그런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줄 알아서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함부로 하세요. 생전에 뭐 안 들어오시다 갑자기 말이야. 자 심풍님 구태 기득권 반개혁 받으라 아무리 발악해봤자 8월 민주항쟁은 못 맞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디리님 오늘 후원해 주셨네요.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제 방송에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서영교 의원이 대의원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셨어요. 자 그런데 대의원제 제도의 필요성은 있을지 몰라도 직선제로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명백합니다. 직선제를 반대하셨다면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혁신안에 동의했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하여튼 뭐 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1인 1표제는 찬성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대의원제가 잘못이 아니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대의원제가 남아 있으려면 직선제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 역시 틀린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이고요. 여기까지 두 번째 주제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